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 기존에 보유하던 노후한 주차 순찰 차량 2대를 친환경 전기차로 교차했습니다. 정부의 친환경 정책 준수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로 이번에 교체한 친환경 1종 저공해 전기차는 2종, 3종 저공해 차량과 달리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등 공해물질을 완전히 배철하지 않는 차량입니다. 공단은 거주자 우선주차장 순찰로 인한 지역 내 주택가에 잦은 정차와 서행으로 배출되는 공해물질을 줄이는 등 기후위기 대응 탄소배출 제로 그린도시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